2011 써니텐 바이 빅뱅 안녕하세요 더욱더 새로워진 써니텐 스파클링 작품으로 돌아온 GD의 탑입니다 마침 그대로와 써니텐 느껴봐요 써니텐 정말 좋아요 로그아웃은 써니텐 스파클링 작품이기 때문에 흔들고 찌르고 이런 디스코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밌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시면서 자라왔던 써니텐이라는 음료수가 더욱더 새로워져서 레몬맛과 그리고 체리맛 진짜 이렇게 과즙을 10%나 이렇게 첨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아까 촬영하면서 계속 마시면서 촬영을 했는데 새로운 기쁜으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워진 써니텐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써니텐 스파클링 파이팅!